아 여기 언더테이커니 맞아줘요 아니 맞아줘야니 언더테이커에다가 정무관 도발 이걸 해가지고 죽으면 무한으로 그냥 지가 알아서 나옵니다 침묵당하는게 아니면 지가 알아서 나와요 그게 좋아 친구야 언더테이커 가자 정무가 먼저 오케이 좋아 다음 여기다 도발을 쳐 발라줍니다 응 또 나와 아 팔뎀을 알아서 맞아주는 우리 친구 메커니즘을 모르는구만 나와라 언더테이커 크 이거지 이거를 쳐주네 가자 언더테이커야 너만 믿는다 가자 아 나 한턴 아 개빡친다 아 이걸 어떻게 저렇게 다 뽑지 아 이거 세기는 한데 이렇게 보면 좋았어 완성이다 어허허허 완성이야 완성이라고 끝났어 좋았어 아 도발 언더테이커 몇 뜻이구요 예 이제는 우리는 무한 도발이 있기 때문에 필드딜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 그지같은 게임 진짜 이걸 내가 성공하다니 그지같은 게임 진짜 가자 예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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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사다 날아가자 으아 너무 힘들었어 진짜 어 아 아 아 아 제발요 제발요 안돼요 제발요 아냐 어 그래 할 수 있어요 이번엔 제대로 아 진짜 ㅅㅣ 안된다? 어 이 덱은 그냥 개똥 거지같은데 그냥 아주 그냥 발동 순서가 그냥 제대로 되지를 않아 내가 이 덱 왜 한다 했을까 좋아 가자고 좋았어 아 여기 언더테이크하니 맞아줘요 아니 맞아줘야지 이 새끼야 여기서 이걸 안 맞아주면 어떻게 여기서 안 맞으면 언제 맞아줄 건데 야 지금 맞아줘야지 지금 안 맞아주면 지금 안 맞아주면 언제 맞아줄 건데 도대체 어? 좋았어 와 근데 실력바라 이 새끼야 실력 뭔? 야 뭐야 야 너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이펙트가 이상해 나와 너 뭐야 깜짝아 좋아 가자 갑시다 언더테이크하님 당신 마음 있습니다 좋아요 명치로 안 들어옵니다 4분의 1이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한 대 맞아주실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거 명치로 들어오면 이건 더이상 게임이 아니야 이건 그 순간부터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게임이 아니다 어? 아 아마추님 실력바라 이 새끼 아이 설마 설마 아 제발요 진짜로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이거 한 번 죽으면 방어더가 유기 쌓인단 말이야 이번에만 진짜 제발 오케이 후우 후우 후우우 후후후후후 좋아 살아 남을 수 있어 좋아 언더테이크하가 해낸다 이거 언더테이크하가 해낸다 언더테이크하가 해낸다 방어도 쌓이죠 좋아 이제부터 영능 한 번에 안 죽어 이거 진짜 이길 수 있다 가자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언더테이크한 해낼 수 있어 ... 오 오 오오 오 오오 우리 언더테이크하님 해낸다 ор two 주현 방어도 많이 써요 18이나 싸요 오 오 오 드디어 되고 있어 오거 너무 행복하다 진짜 오 드디어 됐다니까 진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도대체 이 덱만 몇 번을 날 거야 어 좋아 이제 맞지도 않아 언어테이커님인지 여기 그렇지 그렇지 이겼다 너무 힘들었어 갈만한 것 같은데 가자 마 니 핸드와 짝별 인사할 시간이다 아이구 신드라오사 바이 남자께도 바이 불기둥 빠이 용분이랑 변이도 빠이 미정기술병 빠이 에이씨 그 핸드에 뭐 가지고 계세요 아 자날라이셨구나 아 자날라이셨 달성했는데 얼마나 빡칠까 자날라이셨 하셨네 아 이게 두번째 불기둥도 다 날아가버리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긴 어떻게 죽어야지 아 이댁 재밌는데 컨트롤되게 DCM을 싸그리다 날려버리니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 아 너무 시원해 좋아좋아 3장인데 말이 이러면 아 끝났죠 하하 아주 훌륭하군 가자아 메카툰 파이 메카툰 파이 이겼다 아하 메카툰 파이 좋았어 이거지 나가 이 자식아 내 앞에서 원턴 킬 덱 쳐 돌리는거 아니다 알겠어 어 곧 보여줄 수 있을거 같애 친구야 기대해도 좋아 아 좋아좋아 가보자꾸나 가보자구 가자아 너 무슨 덱이니 아이구야 메카툰 그러니까 원턴 킬 덱이 진짜 너무 많아 아 이거지 아 이거지 아 이것이 바로 디심을 싸그리다 날려버리니 아 우리 친구 불쌍해서 어떻게 해 헤인즈로 다 날라가 버렸잖아 아냐 메카툰이었어요 음 아 짜릿하다 상대방이 쪼잔하게 영능차고 있을 때 우린 88짜리 거인으로 갑니다 예 elling 흐흥흐흐흐흥 어 아 야 이 코스트 야 1,2 단검가지고 대검 나 어 흐흑흐 흐흐흐흐흑흐흠 가 지야아 욕암 거의 두 마리다 앙 안녕 안녕 친구야 88절이 두개를 맞는 chine 기부는 어떠니 흕흙 흥흐흡흐흑흐흐흥흐흐흑흐흐inqu흐흐흐흐흨 흐흐흑흐흐흐흑 돌리면서 2턴 데칼 용고용고 콤보를 해보네 내가 하나까지 내봤는데 한턴에 두개를 내가 동시에 낸 적은 없거든요 야 저야 감사하죠 환영합니다 야 혼절로 뛰어도 또 나와 야 우리 용거님들 굉장히 강인하시네요 바로 나가네 바로바로 나가네 안할 이유가 없어요 가자 2턴 8팔 쓰냐 2턴 8팔 쓰냐 개오반데 이거 진짜 아무리 보더라도 야 이게 왜 아 이래서 내가 야생을 잘 안아 너무 어썸해 하스스턴 5년치의 카드가 모였으니까 말도 안되는 콤보가 가능하단 말이야 뭐야 이게 아 뭔 게임 2턴에 끝나 그래 알아서 하시고 중매 터져가지고 안되지 않냐 뭐가 고마워 아저씨 아저씨 이거 중매에요 중매 아저씨 아저씨 이거 중맨 Nope ítulo 2턴 아 여기 5급 맞냐 와와 어이없다 진짜 와 저게 5급이라고 05 군주에서 2삼짜리 튀어나오면 멕 afford버 고체 바로 안하는거 내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게 5급이야 어어 뭐하는 거야 도대체 을대체 vaya körmän치 뭐하는 거야 сказала